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에는 교통량 증가로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추석 전 귀성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평균 교통량이 36만 대로 지난해보다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전주까지 귀성길 최대 소요시간은 7시간 55분,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에서 군산까지는 8시간 35분으로 지난해보다 3시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성길 교통량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는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귀경길 최대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